오늘은 통베이컨, 김치, 소시지, 콘치즈, 치즈소스 이렇게 준비했어요.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. 치즈소스 치즈소스 치즈소스가 composer 치즈소스가 들어가게 short 치즈소스 치즈소스로 쭈 tint 치즈소스 땅콩콩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쫄깃쫄깃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쫄깃쫄깃쫄깃 이스크림 왜 이렇게 맛있나봐요 너무 맛있게 잘 어울렸어요 저는 맛있네요 너무 맛있는데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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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워 바삭바삭 부끄럽 고기맛 고기 바삭바삭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감사합니다